이자는 작지만 아기로 똘똘 뭉쳤고 조지! 그 상대는 린지! 내가 왔노라! 복수를 이루기 위해! 뵈기 싫으면 조심해! 얼어라! 부숴조라! 압박사각! 리타 시작! 난 언젠가 기사가 될 거예요!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오기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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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 스크롤! 주민들이 우리에게 맞서는구나 하지만 이런 상황은 겪을대로 겪어봤지 해수투 내가 왔노라 복수를 이루기 위해 여긴 자네가 있을 곳이 아닐세 난 그만도 두렵지 않다 내가 왔노라 복수를 이루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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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 그 상대는 위대한 악하 잠자락 내가 왔노라 복수를 이루기 위해 그래 그래 복수고 뭐고 일단 무대에 올라와 내가 왔노라 복수를 이루기 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아름다운 무기구나. 수확하고 파괴하고. 이곳에서 싸움을 시작하지 마라. 한다고 말리진 않겠지만. 처지님, 정말 오랜만이군요. 길을 잃으셨던 건가요? 다음엔 또 오세요. 조지! 그 상대는 DC드락! 내가 왔노라! 복수를 이루기 위해! 원소는 여러 형체로 빚어낼 수 있답니다. 그 중에서 전 토템을 선택했고요. 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시원 빼고. 아... 이곳에 있는 형이 강조로 빚어낼 수 있답니다. 이곳은 더 강조로 빚어낼 수 있답니다. 그 중에서 전 토템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만나요. 그러고 있습니다. , 부산의 전체로 빚어낼 수 있답니다. 동작과 빚어낼 수 있답니다. 미친 건 니가 미친 거겠지 야수가 달려났다 까르르 위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주민들이 우리에게 맞서는구나 하지만 이런 상황은 겪을대로 겪어봤지 그 상대는 주리오스 내가 왔노라 복수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이건 자네의 문명일세 의도한 것인가 이 정도면 괜찮군 내 발명품이 마음에 드시 본본에도 제 마름의 의미가 있다 너의 도움 따위 필요 카렐로브이지 너의 도움 따위 필요 카렐로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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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두부한테 도료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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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라! 일어나! 원격적으로! 슬픔러스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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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토크즈! 이렇게 이동해야지. 이동김빵! 이동하니 안내가! 너, 그리고도 또는 기록이 되지 않으니! 쫙쫙 쨉 난 피토리아 멀쩡 포토 습뿔리아 미래는 우리 것이다. 창조의 도구를 바라보아라. 창조의 도구를 바라보아라. 창조의 도구를 바라보아라. 나는 검은 날개의 힘을 받는다. 나의 해이. 그들은 모든 것이 일들에게year에 대한 기대gus의 도구를 바라보아라. 창조의 도구를 바라보아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여광까지 들락거리는 것이냐. 저지님, 정말 오랜만이군요. 길을 잃으셨던 건가요? 조심히 가세요. 조지! 그 상대는 카자몬! 내가 왔노라! 복수를 이루기 위해! 상처를 받다니! 아직 여린 녀석이군! 난 그 무엇도 두렵지않고... 더... 더 많이 필요해... 바로 처리해 주... 고통은 없지만... 얻는 건 있지... 살점은 연약하다... 방철만이 우월하지... 고통은 없애로... 더 많이 필요해... 더 많이 필요해... 차지하기만 하면 돼 나 빼고 모든 이들이 불타리라 살점을 강철로 이런, 가드가 너무 많지 않냐 그루브야 힘을 만끽해라 이런, 가드가 너무 많지 않냐 감이 손짓한다 우리의 뜻때로 이 세계를 피주리라 퍼뜨려 볼까? 퍼뜨려 퍼뜨려 볼까? 퍼뜨려 볼까? 그래, 가드가 너무 많지 않냐 너의 도움 따위 필요 없다 너의 도움 따위 필요 없다 퍼뜨린 쿱, 달록 달록 퍼뜨린 쿱, 달록 달록 뭐야? 힘을 얼마든지 차지하기만 하면 돼 이 멍청아! 가자! 내 몸은 부서지질 않는다! 이렇다! 카드가 너무 많지 않아? 너의 도움 따위 필요 없다 우린 다시 만나리라 마법 무효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저의 원격을 해낼 수 있나? 미적룩은 비주얼이 만약 미적룩은 비주얼이 되는 건 변한다면? 고기적룩은 비주얼이 동룩을 위해서만 수리 도움라 다스려 볼까? 너의 도움 싸움이 필요 없다 하이, 시험하지 마! 도마요 박사를 시작 빛의 신념을 바치면 난 발탈이냐! 잘 시험하지 마라, 도마야! 사엘로련 그녀의 은밀한 거미들을 조심해라 조지! 그 상대는 사엘로련 내가 왔노라 복수를 이루기 위해 난 탈출할 수 없어 미웅 탈출하여 ? 너 내거 할래? 쓰놓 우선 원조리나 차비 그내야 플랜 도움말!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 온종일 낚시할 환장으로! 환장으로! 너의 트레를 위해로! 밤이 손째 튼다. 도움말! 경기입니다. 경기 West EEP 엑소 나를 위해서! 문고를 뒤타낸 영구사! 나를 위해서! 아리오하십니까! 경장으로! 전장으로! 도움말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빛이 하나의 적으로 우린 쌍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거냐? 복수의 가올! 끝에 신념을 받지만 나의 도움 따위 필요하다 나의 도움 따위 필요하다 나의 도움 따위 필요하다 나의 도움 따위 필요하다 그를 리필! 난 바쁘란 말이야 누가 숨어있는 것이냐 으어! 나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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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ile 공허에서 내가 왔누라 오늘 밤, 진정한 공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장으로!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대수용기의 비상은! 제 raise funds 고 하라 чтоб 들어야 하는 중 배울왕과 같은 계열 필수용 기술만 이용하십시오. 초대체군3입니다. 으아악! 문고로는 비탄의 영수다! 이제 연극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의 아들 땅들입니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흐루!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밀를 열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어휴! 그 다음은 레스피링의 땅에 도전하느니! 베리기쇼 꺄 꺄 카카 멜로디 소 저 불쌍한 심장부 사냥식계들을 가둬놓았다 녀석들을 풀어줘라 라반톨 내가 왔노라 복수를 이루기 위해 저 불쌍한 심장부 사냥 wii 조용히 조금 artist 저 불쌍한 심장이 나에게 제가ว기로 제공을 할 것입니다 트럭 피자로 다 forgalers 쟝쟝 도움말! 범죄적인 대상, 상백중! 스칼을 위해!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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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경고는 바이밍에를 시작하라 말합니다. 아, 경고는 바이밍에를 입히고 있습니다. 기고는 바이밍에를 내려놓아야 한다. 기고는 바이밍에를 살려줍니다. 기고는 바이밍에를 낼다. 그 다음은 베스빙이 딱 도장하는 것이죠. 안식을 선사, 안식을 선사. 도끼를 휘둘 시간. 고통이 나를 부른다. 가, 베스빙이 딱 도장하는 것이죠. 안식을 선사.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어젯! 울레카! 내가 해야겠다! 무슨 문제 있나요? 그 위에! 도움말고, 도움말고! 쓰러진 자들의 복수를 두겠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직은 너의 뜻 적대적인 대상 참생 중 굳게 날아간다 내가 꿈을 꾸면 세대가 죽을래 이제 끝을 내야겠구나 세대가 죽을래 세대가 죽을래 세대가 죽은DS 세대가 죽을래 세대가 죽는acity 세대 practitioner 세대가 죽을래 세대999 세대 contains 세대의 lucky 세대가 죽 god 고마워 결승된다 1,2,3,1,2,3-4,1 시작! 끝! 끝! Con protest! 뭐아.... 저쪽 늦게 맞을까? 짱을 보냐네! 짱을 보냐네! 짱을 보냐네! 짱을 보냐네! 짱을 보냐네! 이제 막 탈내야겠구나! 짱을 보냐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